1, 2, 3 안녕하세요. 회화 도마십니다. 참 어떻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저희들이 저희들의 기록을 깬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진정성이 많이 다가가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제일 오래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만의 기록을 계속 넘어보고 싶어요. 그런 게 오히려 목표지 않을까.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께 동방신기라는 이름이 좀 남을 수 있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일본에서 한 해 투어 시리즈를 하면 관객 동원이 약 70만에서 8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.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몇십만보다는 백만 단위라는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콘서트 투어를 도는데 백만명을 동원하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와우 엄청난 이야기인데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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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